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교육개발회의, 개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KWMF 입법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478장 찬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성하듯이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에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 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풀어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이 쏘는 바람과 잔잔한 신의 물 그 소리가 운대 주 음성 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KWMF 부회장 필리핀에서 살아가시는 박남수 성기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에 헛어져 있던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곳 세중앙교회에 모여서 입법총회 및 제9차 지도로 개발의 대회를 갖도록 배려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성교지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많은 노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먼저 어떤 성교지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번 지도로 개발의 대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강사님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선교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선교지의 주의 사역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하시고 많은 물질로 혼신하신 이 세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로아의 방주처럼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군의 방주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선교를 품고 나가는 그 일들에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회장님 이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근토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도 해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준비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롬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정보에 성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오빌로요 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교라는 제목으로 KWMF 대표회장 이훈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교를 멈추지 마십시다 네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될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선교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이런 괴질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그 전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귀하게 보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드시고 전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1910년도에 스컷랜드의 에딘보로 대회에서 세메 마펫 박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메 마펫 박사 딸이 아버지가 발표했던 한 8, 9페이지 되는 그런 발제문이에요 그걸 보내와가지고 좀 에딧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한국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보고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 선교의 지표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제를 좀 했습니다 1910년 6월 14일에서 23일까지 10일 동안 스컷랜드 에딘버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데일리게이션은 한국 대표는 14명 한국 사람은 윤치호 박사와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이리나 언더우드 마펫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펫 박사가 1,200명 되는 해외의 그런 대표들 앞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북미주하고 그리고 영국 스커트랜드 영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파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소수 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마펫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 나라에서는 1,200만 민족의 보금화를 위해서 그것 교회가 결연히 일어선 나라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오늘날 수십만 명을 효과적으로 보금화시키는 놀랄만한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이 시대에 1910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장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코비드 19 이후에 한국교회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점점 죽어가고 선교지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300명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실패로 끝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보시라 보잘 것 없고 멸시당하며 그 나라의 예속 다 나라가 예속돼요 일본 식민통치에 예속되었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국을 통해 모든 극동에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 주고 한국을 열국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강대국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1910년도에 우리 한국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펫 선교사가 본 대한민국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불을 본 거예요 불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1890년 내가 평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1910년 평양에 300교회가 개척되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만에 교회가 평양에만 300교회가 개척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2500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교회는 부흥되었는가 한 선교사가 1200명의 데일리게이션 앞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한국에는 있었다 그 영적인 전력은 뭘 말하냐면 2500개 교회에 성경사경반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시스를 두고 성경사경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성경사경회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다 보금전도일 약정서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1910년 1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세 달 동안 전국 교회에서 내가 이날 하루 이틀 약정을 하고 전도 나가서 그날은 전도에만 매진하리라 약정을 했는데 2500개 교회에서 7만 7만 66일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요 7만 6천 66일인데 213년을 약정한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 213년을 약정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나가서 전적으로 전도하리라 우리 민족 보금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통짜보금화하기 위해서 우린 나가서 전도하리라 이 조상들의 영적인 이런 정신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오늘날 가슴에 꽂혀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영적으로 보금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 일들은 다 자체해놓고 보금전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는 선교사 아니잖아요 보금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립니다 정신입니다 미전도 마을을 다니면서 연합전도 하고 교파도 없고 그냥 겨울에 15일씩 우리가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서천에 가자 공주에 가자 가서 통짜로 막 충청도 지방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보금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일은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한국교회가 했냐면 제주에 사는 10만 명 시베리아에 사는 50만 명 만주에 사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마펫이 처음으로 평양에 왔을 때 나를 돌로 쳤던 이기풍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나를 돌로 쳤던 사람이 제주도 1호 선교사로 나간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나를 핍박하고 돌로 쳤던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인 자립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1910년도에 840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서 820개 교회가 자력으로 지었대요 우리 한국사람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짓고 나머지 20개회도 3분의 1만 해외에서 지원받고 3분의 2는 전부 다 한국사람들이 순수하게 재정을 펀더러이징 해가지고 지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는 운동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내다 팔고 머리를 자르면 죽죠 이거 우리 선배님이 확실히 예리하시네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그리고 장신구를 다 내다 팔고 가락지 다 내다 팔고 그리고 어머님들은 밥을 지을 때 이 밥을 짓는 게 아니고 쌀밥을 짓는 게 아니고 쌀을 내다 팔아가지고 조를 사다가 조밥을 지어 먹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한국 크리스찬 여성들의 파워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이런 Radical Commitment가 공격적인 헌신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교회 지도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교회의 모든 정치를 책임졌다 그래서 조사로 섬기다가 지도자로 훈련받고 나서 또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는 전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니면서 보금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성이고 어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성공적으로 보금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랬을까? 마펫 박사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교회를 불러내어 큰 영적 능력과 보금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10년도에 샘엘 마펫이 에딘버러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에버리지 우리가 10년만 잡아도 우리 10년 이상 된 사람 다 모였는데 에버리지 20년 잡으십시다 우리 여기 30년 40년 된 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앉아 있고 그러면은 300명이면 지금 한국 선교 역사 6천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6천년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요 다 모아보면은 6천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6천년 동안 뭐 하셨어요? 6천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동력인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에 편승해서 사역을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e of power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4장에 뭐 이거를 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능력 시리즈만 스크린링하게 할게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The power of Jesus over the demonic power 귀신 들린 청년 내쫓으시고 쓸모없는 거 귀신 들린 청년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대가 볼리 10개의 마을을 보고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Power of Jesus over the disease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12년 동안 질병 알고 있던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고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건너가고 그 이 사람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너가고 예수님이 그거 다 지고 십자가를 올라가시고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달리다 꿈 사건 12살 난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The power of Jesus over the death 죽음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 이제 이 네 가지 능력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인데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 보기도 하고 시중 들고 심부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홀로 서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이다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데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조전서 부활장에 보면 500여 명, over 500 people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이셨어요 보이시면서 일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핍박의 장소 예루살렘 로마 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에이, wait a minute 주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거 살벌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할 텐데 잠깐 우리가 갈릴리로 좀 피신 갔다가 일단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금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결정이야 일반 세상 사람들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 즉시 철수하고 정치 지도자들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교리를 다 바꾸고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상황이 바뀌어요? 천만의 말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두나미스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 고넬류도 돌아오고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면 수많은 종교인들 제사장의 허다운 무리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정치인 헤롯당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돌아오고 보금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깁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감남산 산상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Where is it? 380?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380명은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은 제가 마가본 4장 5장에 소개한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도미니카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지난주일 날 세진왕교회에 우리 말씀 들었는데 정말 이런 기도의 운동이 한국교회 기도의 운동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화를 제가 말씀드려야지 기도를 통해서 이 전세계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지난 1월 달에 2003년도에 시작한 남부이디오피아 산산기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20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미래에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성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03년도 남부이디오피아의 안바리초라는 산에 올라가서 산산 기도한 겁니다 이때부터 2004년, 2005년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 6만 명이 여기 모였어요 정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산을 덮었어 6만 명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1974년에서 1991년까지 공산치아에 있었어요 다크 리즘이라고 해서 암흑기 맹기스토가 그때 통치할 때 기독교인들을 주구장창 감옥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정과 1범, 2범, 7범까지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사경회하고 어떻게 됐나 결과가 그때 이디오피아에 남아있었던 선교사는 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런 위기에 당했는데 아들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됐는데 다 도망가버렸다 우리는 이 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갈 수는 없다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레디컬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선교사는 떠났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년 공산정부 있을 때 이 이디오피아 교회가 300% 성장했어요 300% 놀라운 일이죠 300% 91년도 91년도 자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회 부흥이 상향곡선을 타는데 뭐 이렇게 서서히 부흥이 아니고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1910년도에 대한민국과 똑같은 성령께서 이디오피아에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2,500만 성도가 됐습니다 이 공산국가가 그러니 저렇게 모이죠 저게 3,300고지예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막 헉헉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아이가 돼가지고 지난 1월 달에 거기 올라가는데 야 처음으로 이 마비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손끝이랑 손끝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꼭대기가 너무 춥고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증경회장단 한번 가십시다 다음 사진 이 사람들이 6만 명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천둥과 우레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엎어진 사람 엎어진 사람 일어선 사람 무릎 꿇은 사람 우는 사람 하나님의 취위가 저기서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대한민국의 엑스플로드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결을 신바란나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보산인데 아보 이 지역에 가니까 정말 아비교 아니에요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예배들이 예배 초소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세 명이 죽었는데 여전도 회장하고 청년 하나하고 전도자하고 그리고 집을 이제 가가고 신방하는데 목을 쳐서 참수당한 사람이 참수당한 사람의 아들을 만났어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데 벌르르 떠는 거예요 자기는 문 밖으로 못 나가겠대 아버지의 그 트라마가 생겨가지고 다음 집에 가니까 장로 집인데 장로 집에 장로 손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부인은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이 샴바테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저기 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 믿고 편안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그러고 오겠어요 안되겠다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전교회에 우리가 광고하고 아보산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아보산성으로 다 올라가자 디데이를 잡고 준비원들은 일주일 동안 물병 하나 가지고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리오피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내일도 지속될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지에 지속돼야 될 텐데 깨어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19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립정신과 그 영과 그 어를 영적인 어를 우리가 대이어가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성령이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어서 높여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는데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호 하나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삼마크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희망이 없었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다 수탈당하고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수많은 그런 역경일을 걷었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전세계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 걸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생생하게 들려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과 94장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다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전의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지도로 개발회에 참석하신 선교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세중학교의 황덕영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입법총회가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 저녁 집회는 옆 건물 선교센터 1층 채풀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숙소는 더 케이 호텔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편히 쉬시기 바라고 또 세중학교에서 제공해 주시는 버스 8대로 계속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또 교회까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교회로 출발하는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면 차량을 탑승하실 수 없고 개인적으로 교회로 오셔야 됨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안내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다임에 주차하신 선교사님들은 주차권을 수령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시는 동안에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서로 협력하시고 배려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귀한 대회가 되고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도미니카에서 수고하시는 전임 회장님이신 최광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개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준비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3만 2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잘 지나 싸우니 이제 다시 이전에 부응을 주시고 축복을 주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성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지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냄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냄 받은 그곳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를 이익을 남기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유익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현장에 수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섬겨주시는 이 세종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회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덕현 목사님과 당의원들 여러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 축복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또 이은영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번 이 대회를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멀리서 인근 각지에서 모여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유익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험되는 사람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격려를 받고 세임을 받아서 다시 선교회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대의 은혜와 아버지나님의 그 것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소파하는 한국교회 위에 또 이번 대회를 섬겨주시는 세종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선교사님들